연중 제21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하단성당 주임 손태성 다미아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약혼 기간을 마치고 혼인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신랑을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켜놓고 맞이해야 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졸다가 혼인잔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에 함께 하지 못하면 친구의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질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라. 하는 말과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줄 알고 살고 계시는지 물어보십시오.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미리 알고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또는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있다. 내 남편이 돈벌이를 못하더라도 그럴 줄 알았다. 내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럴 줄 알았다. 내 몸에 병이 들어도 그럴 줄 알았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 것을 나누어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곤란한 상황에서 나오는 최선의 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제일 큰 괴로움은 나의 죽음입니다. 모든 위대한 종교와 진리들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살이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마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하단성당 주임 손태성 다미아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손태성 다미아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